아유 좋네 여기 101동 14층 위에 있는 옥상입니다 야 어 뭐야 옆에도 하나 더 있네 옆에도 하나 더 있군요 야 이쪽에 68평 뭐 이런 세대들이 있는데 야 거니 좋겠다 이런 이런 테라스가 있어서 아유 어쨌든 한강 좋네요 아유 저 높은 데는 너무 높아 가지고 아 딱 요정도가 딱 적당히 이쁜 뷰네 아 진짜 아 68평 신청하지 그랬어 진짜 짜증나게 집주인이 68평 신청을 안 해 가지고 내가 내가 왜 아 야 야 저 옆에 일하시는 분 오 야 저 막터가 아니라 어 필딩 타네 필딩 건물 탄다 야 저도 옛날에 저런 비슷한 거 군대에서 했어요 군대에서 한 시간 동안 하면서 완전 마스터 했지 아이고 그때 그때 상사님이 기억나는데 그 상사가 이제 완전 할아버지 다 됐겠네 야 그만 찍고 이제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아침부터 밥도 한 끼도 안 먹고 지금까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그냥 놀러 왔다가 그냥 이렇게 어 아 역시 시끄러워 올림픽대로 시끄러워 3포대장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감사합니다 배터리 15프로뿐이 안 남았다 가자